안녕하세요 여기는 펜탈 체낭에 있는 나디아스 호텔 입니다 보시면 여기 펜탈 체낭 안에 있기 때문에 유명한 여행자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좋기 때문에 적게 하는 한국인들이 교통을 위해서 펜탈 체낭 안에 있는 나디아스에 많이 묵습니다 여기가 로비 입니다 로비 바로 옆에 아침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유럽사람들 밖에서 아침식사를 하시구요 이 안쪽 끝에 가시면 풀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애들이 놀기에는 적당한 크기의 풀장입니다 펜탈 체낭에 있는 나디아스 호텔 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